가라앗! 나의 디바인 블레이드!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거 하나 발표를 방 제목이나 딱 하나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로젠젠 목표! 디바인 블레이드! 직작! 입니다 직작이라 함은 제작부터 인첸트 세공 에르그 까지 한번 도전해볼게요 장기간 컨텐츠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자 계기! 로젠젠이 강해졌어요 그냥 강해진게 아니라 지금 강해진 수준이 어느정냐면 지금 문어 어려움 솔플 가능하고요 메어 가서도 뭐 나름 돌 수 있습니다 태우두인 클리어인데 클리어함! 그 다음은 이제 아마 테우메어 솔플 혹은 크롬바스 도전인데 크롬바스 도전은 솔직히 좀 에바인 것 같고요 테우메어 솔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거 직작하는게 맞아? 근데 여러분들 내가 진짜 일반인이라면 일반인이라면 직작하면 안돼요 근데 스트리머는 직작을 해야돼요 고행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게 스트리머다 아 스트리머 유튜버라면은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생각말고 도전하지 않았던 걸 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제목은 내 손으로 맨든 내 손으로 맨든 우리의 것 디바인 블레이드 제가 알기로는 목표가 일단 맥데미지가 뭐 8시에서 100일 정도인데 목표는 아 100일 뜨면 좋겠지만 100일까지는 바라지 않을게요 90 이상 3공을 최대 공격력 오케이 스매시는 왜 뛰어야 되는데 스매시 쓸 일이 있어 이거? 라이트 아 그렇구나 오케이 그걸 듀얼 듀얼로 합시다 여러분들 듀얼은 해야 돼 목표야 할 수 있을 거야 난 나의 운빠를 밉니다 인첸트 정복자고도 피어싱 3이라고요 25에서 2 아 20에서 25 그러면은 목표는 23 지옥의 길을 걸어보자 한번 인체에서 템 터지면 어떻게 하냐고요? 걱정 마세요 인보포 싹 쓸어버릴 겁니다 인보포를 사가지고 돈 다 쏟아 부를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이거의 목표는 직장입니다 특계 7강 특계 7강 할 수 있을까? 지금 아니 비싸다고? 특계가 아 하긴 특계는 저거지 돈 내면 할 수 있는 거지 특계는 에르그 일단 일단 30강 찍자 그래 45 알았어 써놓자 올해 내로는 하고싶다 올해 연말에는 하고싶다 올해 연말에는 디부를 만들어보자고 아 어려운 길이 될 거 같아요 여러분들 어려운 길이 될 거 같아 로젠젠 한다면 하는 거 아시죠 님들 돈을 퍼붓더라도 올해 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엘렌님 승리의 매달 125만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 오른쪽 아래에다 디불 재료들을 하나 둘씩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어? 지셀리? 아이고 지셀리 이거는 아이고 회장님 3억 골드 자 이러면 너무 쉽게 오는 거 아닌가 일단 모아야겠네 이거 바로 사겠네 오늘 재료 바로 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최소 재료비 3억 9천만 골드 월칸님이다 아니 아이고 월칸님 아니 고독인 채트까지 아이고 이럴수가 재료들을 이렇게 주시다니 아이고 대말이야 목표 좀 바꿔야겠는데 이거 연말이 아니라 빨리 빨리 만들어야겠네 그냥 아니 다들 왜 이렇게 비싼 나 혼자만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걸 주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장기 컨텐츠가 지금 장애 컨텐츠가 돼버렸어 빅금파 어 재료가 재료가 다 모였어 재료가 방송 켠지 35분만에 다 모였어 지금 정복자 빼고 다 모였다니까 지금 방송 켠지 35분만에 지금 이거 맞아? 정복자 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시원시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시원시원하게 시원시원하게 하나 주시오 제일 싼 거 제일 싼 걸로 아 있다 있다 아 드디어 땄네 야 드디어 땄네 아 자 여러분들 이제 만들러 갈까 우리? 자 주변에 있는 마비누기 친구분들 다 부르세요 여러분들 디바인 블레이드 직작 지금부터 시작할 예상입니다 모두 나에게 힘을 줘 자 강화된 힐업 끝 먼저 이거부터 갈게요 어 횟수가 몇 개쯤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 두 개 합시다 가자 아 횟수 안됐네 횟수는 안됐다 어 오케이 오케이 어쩔 수 없어 줄 건 줘 디바인 블레이드 우와 영롱합니다 재료 있는지 확인할게 재료 있는지 확인할게요 어 자 재료 다 있습니다 재료 한도 빠져 없이 다 있어요 모두 나에게 모두 나에게 힘을 하하하하 갔습니다 칼핫 아 지퀸파 회수 자 이제 확인할 시간 됐습니다 따라라라 어디 있지 네티블 네 티블 어디있어 아adore 있다 잘 보일 수에게에 각각으로 할게요 아, 최고! 어, 손들려! 하나, 둘, 셋! 아, 88! 레인작은 떴네, 이래도? 88에 레인작! 야, 진짜... 정신 차려, 정신 차려! 아직 끝난 게 아니야. 인첸트 해야 되죠? 오, 야, 근데... 18! 뭐야, 뭐야, 나 안 보여. 안 보여! 오! 좀 더 못 한참 보고 있길래. 알 Map! 오, 야! 아멘